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NU 1.6 가솔린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6,736km 판매금액 1,299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9월 5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96,736km 성능보증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되어 있구요 차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현대해상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앞삼박이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 본넷, 양면 다 교환됐고 조수석 뒷문이 판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골격사고는 전혀 없고 용접한 자국이나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단순술이 있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동기 변속이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순울 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 앞좌석, 뒷좌석 다 너무나 깨끗해 보이구요 핸들 리모컨, 주행거리 9만 6,750km, 차로 이탈 방지,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킥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는 떼가신 것 같습니다 블루 링크, 트렁크, 엔진룸, 타이어는 엄청 많이 남아있구요 휠도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차 상태는 진짜 좋아 보이네요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9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베뉴 1.6 가솔린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6,736km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 1,299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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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